어디서나 살은 뺄 수 있죠. 하지만 건강도 얻을 수 있나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선 다이어트 전문가와 상의해야죠. 바로 저처럼. 주비스 다이어트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하세요. 살 빼고 나면 가장 후회되는 거요? 바로 살쪘던 시간들이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선 다이어트 전문가와 상의해야죠. 바로 저처럼. 건강의 가치를 전합니다. 주비스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비스는 고객님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외적 아름다움보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우선으로 단순한 체중 감량보다 탄력과 인질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비스 다이어트는 13년 동안 다이어트만 연구한 전문가 기업이며 현재까지 13만 명의 성공적인 다이어트와 다이어트 업계 최초 비만 연구소 설립 고객 만족도 95% 노효 발생 방지로 다이어트 업계획입니다. 다이어트 영역에서 혁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비스 다이어트 컨설턴트입니다. 고객님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고객님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가치와 자신감을 부여해드리는 일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넘버원 다이어트 주비스 넘버원 다이어트 다이어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고객에게 허튼 짓을 하지 않는다는 가치관 어떻게 고객님에게 맞춤 다이어트 컨설팅을 할까? 부작용 방지를 위해 우리는 건강한 식습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고객님의 체질부터 호르몬, 유전자, 체온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분석하고 관리합니다. 주비스 다이어트는 식품영양학, 체육학, 심리학과 출신의 전문가들로 13년 동안 다이어트만 연구한 기업입니다. 각 전문가들의 시너지와 비만연구소의 끊임없는 분석과 연구를 통해 다이어트 부작용 0%에 도전합니다. 저희는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혁신적인 다이어트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주비스 다이어트 컨설턴트입니다. 항상 밝게 웃게 되고 긍정적인 생활습관으로 많이 변하게 되었어요. 3주 3개 다 챙겨 먹으면서 몸이 건강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 상담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미국도 가게 됐고 일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주비스는 빠른 다이어트가 아닌 바른 다이어트를 지향합니다. 고객님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와 자신감을 부여해드리는 일.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넘버원 다이어트 주비스 비만 때문에 소외받지 않도록 비만 때문에 소외받지 않도록 비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대인기피증 사회와 단절한 채 은둔 생활을 하는 소외된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자신감 회복을 위해 우리는 계획했고 지원했습니다. 주비스 다이어트는 이윤과 디딤, 작은 선물 프로젝트를 통해 비만으로 고통받고 소외받는 여성들에게 건강과 삶의 자신감을 찾아들였고 앞으로도 주비스는 비만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무관심할 때 저희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겠습니다. 주비스는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좀 더 따뜻한 기업이 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비만 때문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새로운 삶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보람된 일이 또 있을까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좋아질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객님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와 자신감을 부여해드리는 일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넘버원 다이어트 주비스 넘버원 다이어트 주비스 넘버원 다이어트 주비스